안녕하세요. JD부장국소의 소장 조정입니다. 오늘은 위험을 간과하지 마라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10월 18일 수요일 시장입니다. 2023년 10월 JD부장국소 28기 공지를 합니다. 주식 강의는 이번 주 일요일까지 모집을 하니 일주일간 모집을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동영상 밑에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멤버십으로 사산을 10년에 10배, 20년에 100배로 늘리시고 조기 은퇴하시기 바랍니다. JD부장국소 유튜브 멤버십은 영상 및 링크를 타고 가입하시면 됩니다. 뉴욕 마켓어치 돈 잘 쓰는 미국 소매 판매 견조 채권 떨어지고 주식 달러 혼조다 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어제는 나스닥이 0.25% S&P500 지수는 0.01% 떨어졌으나 다우전스 지수는 0.04% 오르면서 혼조로 마감했습니다. 메인 이슈입니다. 위험을 간과하지 마라. 어제 장시작전 미 상무부의 엔비디아 통제 발표로 엔비디아는 나락을 가고 있었습니다.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정을 강화해 저사양 AI 칩 반도체 수출에 대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이 발표로 인해 엔비디아의 주가는 4% 이상 떨어지며 크게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장이 시작될 즈음에 미국의 9월 소매 판매 발표가 있었는데요.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소비가 꺾이지 않았다고 보았고 그로 인해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우려 때문에 채권 수익률이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제10년물 금리는 지난번 4.8%를 찍고 떨어졌으나 이번에는 4.8%를 넘어섰습니다. 그로 인해 주가가 크게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애국 소비의 불똥 애플 5년 만에 취약성적이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 애플은 중국에서 판매량이 4.5% 감소했다는 소식에 하락했습니다. 장이 시작되고 나서 2% 넘게 떨어졌으나 회복했고 결국 1% 내로 하락하고 끝이 났습니다. 어제도 급등과 급락이 반복된 다이나믹한 하루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급등과 급락이 반복되면 많이 떨어져도 어차피 오를 것 뭐하러 파냐 그러면서 리밸런싱을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험을 간과하지 맙시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으며 주식이 오를지 떨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한 번 크게 떨어지면 다시는 회복이 굉장히 힘들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 정도 떨어졌을 때는 다시 회복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75%가 빠진다면 회복 불가능합니다. 그때 우리는 왜 진작에 팔지 않았을까 후회할 것입니다. 그렇게 많이 빠질 때는 온갖 나쁜 소식이 다 들립니다. 원래 뉴스란 주가가 떨어지면 좋은 점은 쏙 빼고 나쁜 점만 집중적으로 보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결국 공포에 팔아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주가가 부의자 반등하면서 내가 팔아버린 때가 바닥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가는 모든 위험을 가장 빠르게 반영합니다. 어제 미국 상무부 엔비디아의 제재 소식을 실시간으로 반영한 것도 주가였습니다. 아무리 정부가 빠른 투자자라 하더라도 세상의 모든 소식을 주가보다 더 빠르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소식을 종합하여 판단할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앞으로 미국 차의 금리가 급격하게 떨어지며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고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사태가 확전하면서 유가가 올라 스태그플레이션을 촉발할 수도 있습니다. 애플의 중국 판매 실적이 이번 어닝에서 어떻게 반영될지도 알 수 없죠.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뉴스가 주가에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우리는 종합적으로 판단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이미 떨어진 주가에 맞춰 대응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대처입니다. 위험을 간과하고 롱을 잡거나 어설피 판단에 쇼스를 친다면 시장은 우리에게 반드시 벌을 내릴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약간의 손해를 보더라도 리밸런싱 등 매뉴얼을 지키는 것만이 우리가 자산을 지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서부이십니다. 대한민국의 딩크가 늘어나는 이유입니다. 2분기 출산율 역대 최저 0.7명 상반기 출생아 6.3% 줄어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사상 최저로 떨어진 0.7명의 출산율로 대한민국은 소멸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왜 이렇게 출산율이 떨어질까요? 대한민국은 사상율이 없는 빠른 경제성장으로 선진국이 되었지만 국민의 의식은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년들의 합리적인 최선의 생각이 출산율을 떨어뜨렸다 생각합니다. 합계 출산율이 2명 이상으로 높은 나라들은 어떤 나라들일까요? 니제르, 앙골라, 콩고 민주공화국 등 아프리카 나라들이거나 이라크, 이집트 등 중동지방,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인도, 중앙아시아와 남미지역입니다. 한마디로 못사는 나라들입니다. 선진국으로 들어오면 합계 출산율이 2명 이하로 떨어집니다. 왜 선진국이 되면 합계 출산율이 떨어질까요? 여성의 교육 수준과 관계가 있습니다. 여성의 교육 수준이 높고 사회 참여도가 높을수록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선진국이 되면 여성의 교육 수준이 높아질까요? 자본주의에서 국가 본연의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GDP를 끝없이 밀어올리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와 같은 농업사에서는 여성이 많이 배울 필요도 없고 배울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성의 직업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죠. 농업의 특성상 아이를 많이 낳아 논일, 밭일을 시키는 것이 먹고사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러니 여성은 어렸을 적에 시집을 가고 아이를 많이 낳아 가족의 생산력을 높이는 것이 여제의 할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우즈베키스탄이나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의 여성들은 20살이면 시집을 가고 애를 최소한 4명에서 5명은 낳습니다. 그러니 출산율이 높을 수밖에 없죠. 한국도 농업사회였을 때는 아이를 많이 낳았습니다. 그러나 중동국가들도 중앙아시아 국가들도 서비스업으로 변화하고 있는 지금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중진국인 산업사회를 거쳐 선진국이 되면 국가의 산업에서 농업의 비율은 크게 줄어듭니다. 중진국은 제조업 비율이 높고 선진국이 되면 서비스업 비중이 크게 늘어납니다. 국가는 GDP를 올리기 위해 국가 총동원 체제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선진국이 되면 인건비가 올라가 제조업 일자리는 중국과 같은 곳으로 넘어가게 되고 서비스업만 남게 됩니다. 서비스업 일자리만 남은 상태에서 국가는 집에서 놀고 있는 여성 인력들도 일을 해야 GDP를 더 많이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후진국이 가부장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가게에서 여성의 교육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부장적인 문화를 바꾸기 위해 페미니즘, 남녀평등에 대한 교육을 국가체원에서 하기 시작합니다. 남녀는 똑같다. 그러나 어렸을 적 역할 놀이로 여자는 여자일, 남자는 남자일로 나눠졌을 뿐이다. 여성도 교육받으면 남성처럼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따라서 사회 분위기에 따라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들이 늘어납니다.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들이 늘어난다는 것은 선진국이 되었다는 뜻이고 서비스업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다는 뜻입니다. 미국은 무려 서비스업 비율이 80%에 달하고요. 한국도 서비스업 비율이 70%입니다. 반면에 출산율이 높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서비스업 비율이 50%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서비스업 비율이 높은 선진국에서는 어떤 직업이 인기가 있을까요? 당연히 의사, 변호사와 같은 전문직입니다.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공부를 잘해야 합니다. 결국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가야 합니다. 따라서 아이를 많이 낳는 것보다 하나만 낳아 집중적으로 교육비를 투자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그러니 결혼한 가정에서도 아이는 적게 낳습니다. 1970년대에서 80년대 제조업 시절에는 외벌이로도 충분히 먹고 살았는데 서비스업 시절에는 맞벌이를 해야 겨우 먹고 삽니다. 게다가 아이의 사교육비를 쓰고 나면 한 달 벌어서 한 달 먹고 사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러면 이 가정의 노후는 누가 책임집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가정의 현실을 알고 있는 청춘남녀는 과연 결혼을 할까요? 결혼 연령이 점차 늦어지고 있습니다. 20년 전에는 남자는 27세, 여자는 24세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30대 중반은 되어야 결혼을 합니다. 게다가 결혼이 필수도 아닙니다. 왜 결혼이 필수가 아닐까요? 요즘에는 아들 가진 집에서 아들이 결혼할까봐 걱정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자의 혼수가 3천만원 정도로 머문데 비해 남자는 전세집이라도 헤어와야 하지 않습니까? 서울의 전세집은 최소 5억원이 넘습니다. 이것이 바로 물가는 선진국인데 의식은 농업의 가부장제 수준이라는 뜻입니다. 물가는 높아졌는데 그에 맞게 의식 수준이 높이 올라가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의식 수준은 남녀 평등을 뜻합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선진국은 결혼할 때 남녀가 똑같이 돈을 씁니다. 일본도 남녀 똑같이 약 2천만원 정도를 모아 혼수를 장만하고 월세로 신혼살림을 시작합니다. 유럽이나 미국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한국은 선진국 수준으로 물가가 올랐는데 남자는 집 여자는 혼수라는 예전의 생각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재건축 아파트의 전세가는 4천에서 5천만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르지 않습니까? 유럽에서는 여자가 무거운 캐리어를 들고 계단을 오르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자가 도와달라고 하지 않는 한 남녀는 평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남자가 당연히 달려가 여자의 짐을 옮기는 것을 도와줍니다. 캐나다 같은 곳은 여자가 들어올 때 문을 잡아주는 남자에게 화를 냅니다. 자신도 남자와 똑같다고 하면서 왜 배려를 하냐고 말이죠. 이것이 선진국의 남녀평등의 의식 수준입니다. 유럽으로 시집을 간 여자가 후회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집가고 3년 정도가 지나면 시댁에서 압박이 들어옵니다. 이제는 집에서 놀지 말고 일을 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이죠. 왜냐하면 유럽의 물가가 살인적이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원룸 월세 가격이 260만원 정도가 됩니다. 유럽에서 맞벌이는 유럽의 물가 때문에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자가 스카이를 나왔어도 유럽에서는 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에서 학교를 나오지 않으면 한국의 명문대는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이죠. 따라서 여자는 마트에서 캐셔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여자는 유럽으로 시집가서 박스를 나르는 고된 일을 은퇴할 때까지 해야 합니다. 즉 선진국은 결혼에 있어서는 남녀평등이 확실히 지켜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후진국은 남자가 결혼에 있어 집을 해오는 분야가 있습니다. 후진국은 집값이 얼마 안 하기 때문에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후진국에서 단기간에 너무 빨리 선진국이 되었기에 이러한 남녀의 불평등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청년들 사이에서 남자가 아주 부잣집이 아니거나 확실한 직업이 없다면 결혼이 늦어지거나 아예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결혼 안 한 골드미스들은 앞으로 행복할 수 있을까요? 30대 정도의 커리어우먼 중 전문직이나 부잣집이 아니라면 10년 정도 후에는 후회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남자도 40대가 되면 대기업에서는 웬만한 명태를 당합니다. 50대가 되면 임원이 되지 않으면 힘든 곳이 바로 직장입니다. 그런데 여자가 40대, 50대가 되었어도 직장생활에서 잘 버틸 수 있을까요? 은행 다니던 제 친구도 40대에 지점장 달고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 은행 명태하고 지금은 편의점 알바 뛰고 있습니다. 전문직이 아니고 그 집안에 돈이 없다면 나이 든 여자가 나이 들어 할 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해외여행 다니고 SNS에 명품뼈 사서 자랑하겠지만 40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현타가 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비스업에 다니는 여자의 최선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20대에 일찍 상승혼을 하거나 최소한 대한민국 남자와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가부장제의 시절을 살다가 어린 나이에 시집을 와 애를 키운 엄마들은 딸에게 최대한 놀다가 늦게 시집가라고 잘못된 조언을 합니다. 그러나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이 든 여자가 한국 대한민국에서 혼자 살기 만만치 않다는 사실과 능력 있는 남자는 나이 든 여자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능력 있는 남자는 여자 나이 35세가 넘어가면 아이를 낳는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무엇보다 어리고 예쁜 여자를 좋아합니다. 여자가 나이가 들어서는 결혼하기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여자는 전문직, 부잣집이 아니라면 어리고 예쁠 때 자신보다 좋은 조건의 남자를 만나 결혼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렇다면 여자는 왜 결혼을 해야 할까요? 그래야 둘이 벌어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남자의 벌이는 생활비를 쓰고 여자의 벌이는 저축을 해서 종잣돈을 만들고 재테크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아이를 낳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의 사교육비가 노후 자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혼자 사는 골드미스와 결혼해 아이가 있는 사교육에 올인한 집 이 두 집은 동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비스업이 대부분인 대한민국에서 아이가 없는 딩크족이 노후 설계에 현실적인 최선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대한민국은 딜레마에 빠집니다. GDP를 올리려고 여성을 교육시켰더니 출산율이 급격히 저하되는 현상입니다. 출산율이 저하된다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국가가 스스로 소멸한다는 뜻입니다. 국가가 스스로 소멸하면 안 되니 결혼을 하라 하고 아이를 최소한 두 명을 낳으라 합니다. 아이 두 명을 낳으라 할 것이 아니라 남녀평등에 대한 선진국 수준의 의식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에서는 딩크족이 최선입니다. 앞으로 10년간은 출산율이 계속 떨어질 것입니다. 10년 후 X세대가 운퇴하기 시작하면 취직이 잘 될 터이니 그때는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율이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말뚝을 박는 것입니다. 그러다 반등이 시작되면 V자 반등 리밸런싱을 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JD부장구소 인강 사이트에서 강의를 들으시거나 동영상 밑에 리밸런싱 말뚝바퀴 댓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의 화입니다. 매뉴얼을 지키며 세계 1등에 투자하면 매년 25%의 북리로 10년간 10배, 20년간 100배로 재산을 불릴 수도 있습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려면 머리를 쓰지 말고 머리를 쓰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맙시다. 오늘은 위험을 관과하지 마라 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부장구소의 소장 조던이었습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